한 글자씩만 조합하면 되죠? 소, 도 아, 나도 찾아왔어 너 설마 나냐? 아,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소리야 나도 나도 지금 맞춰봤는데 어, 그래? 잠깐만, 나 조금만 찾을게 자, 고기 너 정국이라고? 어, 정국 뭐야? 아, 해 주세요 계속 죽기 무슨 일이야? 너 나야? 아니, 내가 감독입니다 아, 너 나야? 나, 나, 나 난, 난 남준이야 왜 널 바라봐 아니야, 아니야, 형 아니야 야, 형, 아니, 감독님 자, 감독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, 감독님 지금 피비, 피비 너 나야? 나야? 봐줄게 외찬기야 하나, 둘, 셋 피 낫는데, 옹족, 옹족했는데? 너 누군데? 아니 50만원에 상당 상품을 반팅하시죠 아, 오케이, 알았어 반팅하지 착동 공격하자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 누구지? 나, 나 재옥인 거 같아 재옥 하는 수 있냐? 맞는 거 같아 그치? 재옥인 거 같아 재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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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남준이라니까 너 몇 개있어? 스티커 보여줘 이거 하나 야, 붙이고 나 남준이 와줘라 붙이고 나 남준이 한 번 더 와줘 붙이고 나 남준이 한 번 더 와줘 오케이, 붙여보자 붙여보자 야, 보여, 뭐야 저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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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 있어요. 두 개만 주세요. 일단. 그! 그! 그 맞죠? 네? 여기 있구나. 왜요? 왜 날 불러요? 왜? 아니야? 뭘요? 안 하는 거예요, 나? 형은 날 잡아야죠, 지금. 아, 잡아야 돼? 잡아야지. 너네 둘이 먹었어? 어? 너네 둘이 연합이야? 아니, 무슨 연합이야. 아니야? 우리끼리, 야. 뭐, 뭐, 여기 있어, 그럼? 나 지금 허비 한 거 붙이려고 했는데 난 남주야 너 도와주려고. 아, 뭔 소리야. 날 붙여야 되는데 뭘 도와줘. 야, 종국아! 같이 가자, 반띵하자. 너 뒤에 30개 붙어있다고? 아니, 근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. 괜찮아, 괜찮아. 이게 진짜 헬리 없어. 이게 진짜 헬리 없어. 이게 진짜 헬리 없어. 이게 진짜 헬리 없어. 아, 뭔지 이렇게 끝나고 가서. 아, 여기 있냐? 뭐 하냐? 방금 저 위에 계셔. 아, 왜? 5분 나왔어. 빨리 가봐. 제이홉 이거 봐라. 제이홉 여기 있어요. 자, 종국아. 하나. 나 이제 없어. 여러분! 이거 어렵다. 아멘